자 여기 어세진크린 바랄남입니다. 게임은 엑스박스 헌패드로 진행합니다. 엑스박스 헌패드는 룩시님이 선물해주셨습니다. 자 런던에서 룬덴에서 진행하고 있죠. 엑스박스 헌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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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리 쉬리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대결 ! 랭크가 될 것입니다! 랭크가 될 것입니다! 랭크가 될 것입니다! 에이홉 Hindu! 온라阪 persuasion! 랭크가 될 것입니다! 에이홉 질녁이 됩니다! 에이홉 니맨! 어, 그 일에 됐어요... 나 더윗을 받았잖아.. 이의 아버지가 카이사르겠죠? 그 윌리우스 카이사르 이의 엄마는 누굴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대머리새끼 폴 알base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아 흠흠 자, 대머리였구요. 자, 대머리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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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또 뭐죠? 그는 어떤 일을 지키지 않고 그는 그는 그의 일을 지키지 않게 되고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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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일을 지키는 것이다. 아, 주님은 그는 그의 일을 지키고... 그는 그의 일을 지키고... 스포츠 음 아까 거무리를 죽이고나서 마무리가 안됐었군요 자 이제 마지막 나침반을 찾아야 됩니다 공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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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스푼 동시스에 도망이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암호! 아 진의 목소리는! 암호! 안녕하세용 아, 토탈아 보셨군요. 반갑습니다. 무슨, 무슨 시리즈 보셨어요? 그냥 사람들을 죽이고 나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아, 외놈, 외놈 좋아하시는군요. 저긴 다 틀어막혀 있구요. 아, 외놈. 에잇. 아니, 시바 왜 저... 외놈 두차 많이 했었었는데. 여기 밑에는 아까 막힌 그 길일 거 아니야? 그죠? 아우, 고맙습니다. 몰락은 제가 올팩션이 없어가지고 몇 개 하다가 못했었는데 예, 최근에는 이제 로마추를 주로 했었죠. 로마추를 주로 해서는 로마추가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캐도에도 끝이 없네요. 헐. 아니 뭐, 저 이렇게 바보같이 끝나나보네요. 최근에는 이제 책 내고 하는 일 때문에 좀 바빴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이제 로마추를 주로 했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다른 것도 해보고 그러죠. 외돔톰하고 다른 건 안 해보셨어요? 외돔톰. 내가 그냥 살아보네? 예, 모든 백션으로 다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하겠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토탈은 안 해보셨어요? 자, 쟤들 따라가면 되겠죠? 아, 그럼 이제 웨덴 토탈과 다른 거는 관심이 없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 프랑크놈을 잡아주기로 합니다. 아, 많이 없죠? 어, 많이 없죠? 좀... 좀 꼼수긴 한데, 아무튼 몰락으로 모두 다 저는 공화정으로 깨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또 없겠죠? 어디가 있을텐데? 어디가 있을텐데? 어디가 있을까요? 쟤들 따라가면 되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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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DISCITS! 你有 하고 일찍 으아악!!! 여기서 저걸 어떻게 자자삼 쪼? 어, 저쪽에 좋은가 보다 어, 저쪽으로 가면 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봐봐! 그치의 비스톤의 작은 녀석이다. 너가 내게를 지켜내려! 당신은 당신이 당신이 도움이 되니? 이거 물에 빠뜨린다고 이거 데미지가 데미지를 줄 순 없으.. 없으니까 자 이렇게 벽에 박아버립시다 아이씨 데미지를 안받아보네 아이씨 데미지를 잘 이렇게 쇼코야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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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코야 양이 먼저 이대요. 이제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이 정도면 올라가야. 헤헤헤. 룸덴은 그냥 내게. 제 이름은 이제 길고 이대요. 제 이름은 대로 잊지. 룸들에게는 아래가 이래요. 하지만 이는 바이올리의 흠이. 범죄 안녕? 그래 룬덴이다 범죄 형은 그런 건 안다 근데 그거 좋은 생각이네 생각해보니까 얘 혼자 뭐하죠? 범죄 그래서 룬덴의 메인 퀘스트가 끝이에요 만두고 범죄 룬덴이 지금 수수께끼가 두 개 남아있는건데 아니아니아니 수수께끼가 두 개 남아있거든? 근데 어떻게 낄지를 몰라가지고 음 음 이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수수께끼가 두 개 남았거든요? 두 개 남았는데 그 중에 한 개는 지금 낄 수 있는데 한 개는 본편 지금 레이븐 소프 건물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하네 흠 이거 지금 레이븐 소프로 가야되는거죠? 어? 옥센의 포드 샤이어 이거는 왜 내가 안 먹었지? 뭐지? 자, 레이븐 소프로 한번 갔다가 와야될 것 같아요 왔다가야될 것 같아요 오 왔다가나? 갔다오나? 아무튼 여기 보니깐 여기 안 먹은게 하나 있는데 가서 저거 먹고 여긴 SX고 그지? 저거 먹고 갑시다 으엌 나가서 내일 Corps! 우리 WORLD에서 앉아있습니다. 한국의 이는 것이다. 있는지 아직 안 Jadi ni 다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럼 저의 정치와의 정치입니다. 제가 danger에서 이런 아날로 오신 것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 죽여지더라. 내가 전에 왔을 때 이걸 먹는 걸 빼먹었었나 보다. 자 빼먹은 거 하나 먹었고요. 이제 일단 레이븐 소프로 와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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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물고기를 낚아주면 그걸 주는군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은하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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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100원. 100원. 100원 가져오라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remlin. 뺏어 있는, 대, 대화하네요 제빵소, 뭐 또 다른… 건물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구해줬던 그 여우죠. 마이다가 누구지? 뭐해? 목장은 물자가 없고요. 내 생각에 마곡간하고 세 장을 먼저 올렸어야 될 것 같다. 나의 목장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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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장으로 bisog올리라. 저의 신사는? 자, 하이담하고 얘기를 좀 하랍니다. 자, 요크 쪽이 열렸답니다. 이번엔 제가 오늘은 좀 늦게 안 할 거거든요. 옆에는 레이븐 소프 쪽에 있는 잡다운 퀘스트 좀 해볼까요? 자, 영상을 끊습니다. 룬덴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아, 나중에.